코코가 되게 좋아 엄마랑 코코가 우주당은 되게 좋아 아빠는? 아빠는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안 좋지 조금만 더 누워있자고 한 거잖아 조금만 알았지? 안 돼 오늘 집에 가온 날이지? 조다야 준비하고 좀 이따 집에 가자 집에 가다 비행기는 언제 와? 해 질 때쯤에 가서 타는 거야 밤비행기거든 밤비행기? 밤비행기가 뭐야 밤비행기 오늘 머리가 아파 머리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그치? 머리가 그렇게 이상한데? 아니야 어제는 머리카락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치? 응 근데 오늘은 괜찮은데? 썸? 나 이달아 아플게 응 누다 머리가 이상한데? 왜? 머리 좀 정리해 이상하잖아 너무 산발이잖아 응 그렇지 머리 정리해 앞머리도 정리하고 앞머리도 정리하고 됐다 잘했다 내려갈까? 응 어이구 조심히 내려와야 돼 아빠 손 잡아줘 얘들아 얘들아 응 조심해 응 우리 꽉 잡아줘 응 아빠 잡아줄게 손 아빠 손 잡아줄게 응 결혼하는 거 같아 결혼하는 거 같아? 응 이렇게? 아니 좀 이따 밥 먹고 나갑시다 좋아요 여기다 올려놔 어 아저씨가 여기다 올려놔 했어 여기다 유모차에 앉아 아니 저거 눌러야 되잖아 마지막으로 아 맞다 이리와 안 누를 거야? 내가 얻어줄게 나 이거 하나 밀어줄래? 응 누나서 밀고 와 알겠다 믿어줄게 너도 나 너의 몫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한 사람 몫을 좀 해야 돼 잘 미네 아니 유모차 밀래? 응? 유모차 밀래? 아니? 응 됐어? 여기까지만 해도 됐어 유모차비 어 유모차 밀어줘 차라리 잠깐 아니 진짜 안전벨치 다 안전벨치 다 하고 코코야 이제 치마 밀어 밀어 쭉 밀어 여기 다시 안 오니까 가자 자 이제 어디 가죠? 이제는 짐을 맡기러 갑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비행기가 8시 비행기라서 여기가 호텔이 아니다 보니까 짐 맡아주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상점에다가 짐을 맡긴다고요? 네니백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내 위치를 검색해 그러면 주변에 짐을 맡아주는 데가 다 떠 아 그러니까 이 근처에 호텔이나 아니면 일반 가게에서도 받아주더라고 근데 일방이면 호텔에 맡기고 싶었는데 다 마감이어가지고 일반 가게로 했어요 그래서 짐을 맡기러 갑시다 출발 여기다 고양이 쓰다듬어지고 있는 거야? 아 이거? 어 우리 케이저 들어간다 안녕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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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방금 아저씨 나 먹고 오다 그래? 이거를 가지고 오면 돼 가지고 와서 찾으면 돼 아 우리 거 백번호구나 얼마야? 중요한 건 가방당 6유로 6유로? 어 그러니까 짐 하나당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맡기는 거거든 시간당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이 5시간 동안 가방당 6유로에서 24유로 어떤 거 손 누가 빨아 아우 애기야 애기 아니 이따 화장 하려고 손가락 빨아서 화장은 어떻게 안 돼? 그냥 이렇게 헛바닥으로 핥아서 어 이렇게 입주대 발령 아 그래? 진짜 알았다 말로 이길 수가 없다 저 콩코르드 광장 아 콩코르드 광장 오벨리스가 딱 있네 어 이거 선물한 거래 그래? 누가? 몰라 디즈2에서 선물했겠지 뭐 저 오벨리스캡은 상영문자가 써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말이야 아 그런 뜻이구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줄 아 그거 아빠랑 똑같아 이길 수가 여기로 똑같은 미건이 있다니 지금 디즈니샵에 왔어요 못 보는 거잖아요? 네 방금 샀어요 이따 이따 어 그런데 올라프 올라프 가운이다 신났네 이루다 이루다 이럴 수가 뭐 자꾸 이럴 수가야 이루다 이루다 왕관동 봐 구경을 해도 왕관? 꺼내줘 하나 꺼내줘 우와 너무 예쁘다 이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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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덱 바깥으로 오만 있는 거 나중에 루다 조금만 더 크면 둘이 엄청 싸우겠다 내가 봤을 땐 어 그럴 것 같아 이 자석은 어때? 엄마? 아니 엄마가 그러면 두 가지를 골라볼게 너가 그 중에 하나 골라줄래?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 예뻐? 동그랑 핑크덱 나 이거랑 두 개 중에 고르는 거야 동그랑 핑크덱이라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고 누다가 두 개 중에 엄마가 두 개 고르면 그 중에 하나 골라주기로 약속했잖아 프린크덱 둘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네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둘 중에 하나 골라줘 둘 중에 계속 딴 데 보고 있어 이루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간다 아빠다 안 가지고 아빠는 안 산다니까 엄마 거야 둘 중에 하나 골라 여기 두 개 어떤 게 많이 들어? 아빠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그래 이거 할까? 경찰 배지 같잖아 그치? 어 이거 경찰 배지 같잖아 마그넷 맞아? 어 마그넷이야 이리 와 엄마랑 같이 계산해 우와 왜? 저 안에서 또 구경하고 있네 우와 아 진짜 여자들 쇼핑도 하다 했는데 너무 힘들다 꾸찌다고 했잖아 봉쥬 오우 귀여워 땡큐, 멀씨 서리 저기 앉으래 아빠 고개 하나당 피자 하나당 시켜줘 여기는 고기가 없어 루다야 그래? 피자당 파츠 타 오케이 주문해 주세요 뭐? 궁금한 게 생겼어 왜? 우리가 지금 자리가 끝에를 줬단 말이야 식당 제일 구석 자리를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 것 같고 저희가 화장실이야 그리고 주방으로 가는 길목이고 계속 여기서 내 뒤로 계속 그릇이 왔다 갔다 거려 근데 우리를 왜 여기 줬을까 내가 순간 생각해 봤어 난 여기가 4인 테이블에 여기밖에 없어 여긴 준 줄 알았거든? 네 저쪽에 저기도 3인 가족이 왔거든 우리랑 똑같이? 저길 잘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저길 줬단 말이야 여긴 인종차별입니까? 인종차별입니까? 확 심할 수 없지 확 근데 직원분들은 너무 친절하단 말이야 그치 한국 같은데?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렇게 인종차별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몇 번 봤는데 피안 나게 화장실 쪽 자리를 준다거나 아니면 구석 쪽 자리 제일 구석 쪽 근데 나 지금 그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기는 혹시 아나 해서 나도 모르지 나도 유럽은 우리 루다 낳고 처음 다닌 거였고 그래서 지금 혹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까? 잘 모르는 사람의 의심일 수도 있지 내가 뭐 자리가 근데 되게 많았어 우리가 들어오는 동안 근데 굳이 난 여겨주길래 나는 저 안쪽은 풀시키는 사람들이 주는 자리인 줄 알았어 근데 저기 3인 가족은 저길 줬더라고 화장실 표시가 딱 있잖아 저기에 난 우리를 배려해 준 줄 알았어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가까운데 빨리빨리 가게 하려고 그렇기까지? 혹시 프랑스 분들이나 유럽 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야? 본인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약간 뭔가 그런 차별인 건지 뭐 어쨌든 먹으러 왔으니까 밥은 맛있게 먹고 공항으로 가시죠 잘 먹었습니다 일단 영어도 뭐? 여기는 프랑스어 메르치 메르치만 해도 돼 메르치 갈 때 이렇게 얘기해? 메르치 메르치 열쓰는 거야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 오네요 우산도 없는데 루다 이리 와 우산 융호차관께 훔쳐갔지 도진 타담이 엄청 많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완전 많이 오진 않아 아빠도 모자 써야겠다 이정도면 괜찮으시면 이제 우리가 파리비를 맞아보겠어 먹었는데 어땠어? 근데 직원들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? 다들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그냥 서빙하는 직원들은 이제 친절한데 아까 우리 자리 안 내준 사람은 약간 높아 보였단 말이야 안쪽에 있었고 그 사람은 그분 빼고는 다 친절했어 화장실 냄새도 많이 났거든 그 앞에가 확실히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프랑스 루팡님들이 우리나라도 인종차별 있고 세계 어디 가나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 그거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 나라, 그 단체가 문제인 건 아니니까 맞아 맞아 다 이해합니다 턱적적적적 큰일났네 버스정류장에 왔는데 잡이 들었어요 너무 따뜻한가 봐 이게 뭐야 짐, 짐 싫은 거 같은데? I'm ready 아, 가자 아, 좋아 좋아 응 아버지의 희생 자, 짐을 다 찾았고 짐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, 그러면은 공항으로 가시죠 우보 불러서 입고 입고 봐둬 오, 도착했다 자, 이제 짐 붙이고 갑시다 또 까불까불 거리기 시작하네 고항 먹으면 까불까불 거려 고항 재질이야 엄마랑 같이 민동아 응? 어디 갔었다? 엄마 빵 주문하고 있었지 이거 먹고 싶다는 거 뭐? 누가 이거 골랐잖아 얼른 먹어, 루다야 고마워 자, 이제 파리를 떠나는데 어땠어, 파리가 어, 아무래도 유럽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게 파리잖아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기대를 좀 했지 디지니랜드에서 유모차 잃어버린 거 그리고 변화무쌍한 날씨 빼면은 만족스러웠어 사람들도 많이 가는 게 파리잖아 아무래도 대체로 친절했고 맞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프랑스 파리 잘 즐기다 갑니다 겨울왕국 투 보는데 완전히 더 집중했어 좋아, 루다? 응 아빠 응 그런데 안나는 안나랑 일단은 애들 엄마가 나와줬다 그럼 그렇겠지, 당연히 루다는 누가 나왔어? 엄마 엄마 어딘데? 엄마 뭐지? 빵 먹고 싶었어? 네, 지금 파리시 가면 6시이고 한 2시간 뒤면 이제 도착입니다 루다가 자는데 너무 더워해서 다 벗겨놨어요 네, 이제 잘 자고 있네요 다 벗겨놨어요 다 벗겨놨어요 다 벗겨놨어요 이야, 다디어 왔다 우리 거다 우리 거다 또 또 또 우리 거다 어,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잡아! 어, 잡을게 고마워 야, 우리 집이다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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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이다 야호! 야호! 내 친구가 소개해줄게 왜? 부딪지에 도운 쿠쿠야 야호! 친구한테 소개해주는 거야? 자, 이렇게 저희 프랑스 모든 일정 다 마치고 왔습니다 건강히 무사히 잘 다녀온 게 다행이네 그것만은 만족이지 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어 센스에서 만날게요 안녕 루다 안녕 여기 보고 안녕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도 왜 이렇게 잘해요? 저 코코 인형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좋겠다 너무 예쁘다 이모도 그럼 집에 가서 사요 나갔어요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찾지요 응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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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다 선물 주신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우와 감사합니다 해야지 루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? 가면 같은데? 이거 여우다 어? 여우야 오셔 너무 꺾이는데 어 됐다 오 멋있는데 보여줄까? 짜잔 여우루다덴 너무 편안한 여행을 위해 감성을 다해드립니다 말해드라? 응 흐흐흐 큰 barbecue 으흐흐 알츠 이거 좀 더 잊지 우선